아 배고프다 밥 안 먹었지 근데 룰렛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밥을 시킬 수가 없어 만약에 이게 안 나오는 거면 내가 사 와야 돼 배달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되게 한정적이야 밥을 시킬 수 있는데 아니면 편의점 해가지고 편의점을 사오기 약간 이런 거 할까 편의점 있어 이씨 울짱은 이씨 편의점 문 안 닫는데 24시간이잖아 편의점 어떻게 문 닫으면 아 우리는 그렇게 24시간도 안 하는 거긴 없어요 우리의 시골 아니야 편의점 룰렛 한번 해볼까 우리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담양갱의 편의점 룰렛 대식 아닙니다 뭐 추가 이런 거 안 받아요 뭐의 뭐 빼고 안 받아요 편의점에서 팔법한 것만 해주셔야 돼요 간식은 가능한데 룰렛에서 걸린 간식이면 당풍 안 받고 먹을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편의점에서 조질만한 게 있나 첫 바다로 가볍게 샌드위치 아이 감사합니다 불닭볶음면 화끈하게 매운맛 불닭볶음면 틈새라면 아무것도 없이 바나나 매운 거 못 먹어 나 먹으면서 울면서 먹는 사람이야 그 소문난 맵질입니다 방아 방아리님 별풍선 하시킬 감사합니다 불닭볶음면 끝! 갑니다 자 보시면 다 넘었습니다 방금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자 마지막에 걸고 그냥 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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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지? 전투 불금 첫 번째 도전입니다 첫 번째 도전 도전! 첫 번째 도전 제발 샌드위치 샌드위치 먹게 해주시고 아 불닭볶음면 아 샌드위치 불닭볶음면 가자 순대도 좋아요 순대도 맛있을 것 같아 으으으 제발 틈샤 나름 잘 살아있는데? 어 뭐야? 오늘 틈샤 먹는 거야? 아 샌드위치 죽었어 아 둘 다 매운 거면 차라리 불닭이 난데 국물은 살찌는걸? 어 뭐야? 혹시 리롤 없으신가요? 선생님 저는 솔직히 지금 다이어트 중에서 샌드위치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리롤 감사합니다 리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 리롤 안 계신가요? 자 오케이 제가 왔거든요 자 왔는데 지금 틈새라면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 그래서 두 개 사왔어 이건 너네 선택으로 하겠어요 오무리 김치 틈새가 있고 그냥 틈새가 있거든요 어떤 걸 먹을까?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 김치? 김치? 오케이 그러면은 김치를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두 개 다 까서 먹어볼까? 지금 다이어트 중이어서 샌드위치로 먹고 싶습니다 저는 꼬들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가 고기 짬뽕 얘가 오무리 김치찌개 자 일단 대충 아는 맛일 것 같은 오무리 김치찌개 먹어보겠습니다 와 냄새는 그냥 오무리 김치찌개야 이거는 약간 신라면 상위 호환 신라면보다 좀 더 매운데 약간 아프게 매워 그래서 딱 먹자마자 아프다 느낌이야 고기 짬뽕 먹어볼게요 오 여기까지 매운맛이 난다 난 쌍두위치 야무지게 먹어야지 짬뽕이 약간 땅콩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게 막 엄청 매콤한 오무리가 확실히 매워 응 국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 이건 맛있다 고기 짬뽕은 괜찮아 음 이게 오 이게 맛은 있거든 이게 맛은 있거든 네 감 수중룡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거 별로 안 매운데 생각하다가 속에서 점점 뜨끈뜨끈하게 올라온 기운 이게 터가 아파 별 S2 뮤에 파드님 영상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지금 두 목의 모습 크람스링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원호야 블랙 프라조 면은 오무리가 더 맵고 국물은 이게 더 매워 미국 마이애리에서 방화사건 재판 동안 말 그대로 한 변호사의 아니다 아니다 콧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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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달달골이 있어 머리가 아파 엄마 보고싶어 한 점빨만 더 먹어볼까? 이게 은근 오기 생기게 만드네 그니까 뭔가 못 먹겠다는 아닌데 먹으면 먹을수록 속에서 이렇게 약간 올라와 그 매운게 개운한 건 없어 미안해 개운한 건 줏도 없는데 진짜 개빡치는 게 뭔지 알아? 배가 안 물러 차라리 간개밥 먹었으면 오케 천천히 먹어보는 거야 별 S2 위에 파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배가 안 부르다고요? 그럼 먹으면 되죠 휴먼 오케 오케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더 먹으면 위에 빵구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으응 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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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독성이 없어. 자 오케이! 여기까지 먹었습니다. 더 먹었다가 제가 주울 것 같아요. 혹시 140개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너무 매워가지고 주울 것 같아요. 입이 아파요. 여기 보이는 여기, 여기 보여요? 입은 빼갑게 부은 거. 돈 없다고요? 아쉽게 됐습니다. 어쩔 수 없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